네 주일 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각자에게 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봄 가을로 이제 교구부에서 정기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 신방들을 다니게 되는데 신방의 자리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입니다 보통적으로 평안한 가정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가정마다 절박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됐든 또 가족과의 관계가 됐든 그리고 사업장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그 가정에는 반드시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 가운데 신방을 받는 분들의 마음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어떤 가정을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그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그 신방을 기다리는 그 인사 그리고 모든 준비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신방을 받으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분명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절박함에 믿음을 더하다 라고 정했죠 그 절박함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절박함에는 믿음과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박한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는 이제 희망에 한 줄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얼굴을 보게 되면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모든 세상의 근심 모든 고통들을 죄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그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또한 그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그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그런 끌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또 자기 통장의 계좌에 있는 그런 재력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뿌려왔던 관계에 무게를 둡니다 가지고 있는 또 능력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언컨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절벽 위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돈, 관계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순간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가깝습니다 밤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구가요 우리에게 큰 어떤 감흥은 주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고난의 어둠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났을 때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보나움이라는 그 유대 도시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경멸하는 또 배척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제약들이 넘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두로 시돈의 지방을 이처럼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한 가나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본문이지만 마가보금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본익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로본익의 시리아, 페니키아 그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과는 온수관계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인이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딸이 흉악하게 귀 흔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은 유스타였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베르니케였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제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단증이기도 하죠 이 가나한 여인의 삶을 보면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자 예수님을 찾아오죠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그 딸 아이를 키워온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이치는 아주 바닥이었거든요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간다는 그 여성의 삶은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달리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 힘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사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봉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가난 여인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도 귀신 들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지금 시간적인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웬만한 고통의 크기로는 올 수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끊겨졌을 때 그때서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그 소식을 접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찾아올 그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기만을 학수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녀가 살고 있는 지방 가까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바로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하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그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알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딸에게 살려줄 그 회복을 시켜주실 분도 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담겨진 간청입니다 외침이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거든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인 이 가난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 여인에게는 절박한 삶의 그런 피곤함, 절박함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나아간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이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 흔들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불행한 처지, 이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간결하죠 그리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절박함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지금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이런 절박함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끈질기게 그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외침이 시끄러웠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3년을 하게 되시는데 그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을 대상으로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수행할 일들입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비참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을 들렸는데 그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면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 받지 못합니다 자기 상처 부위를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줘야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여인은요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던 응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심지어 절까지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절박하다는 표현입니다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응하지 않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차갑게 반응합니다 다소 모욕적인 언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떡을 치하에서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너 개야 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상처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에는요 이미 삶의 절박함 그 절벽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비장함이 있거든요 죽기 아니면 까물어지김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딸이 마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또 이 딸을 살려주실 분이 예수님이란 그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시 없을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절박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굉장히 듣는 상황에 따라서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개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들개나 그런 개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애완견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붕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를 애완견 취급하는 그 예수님께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낙심하고 돌아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일단 예수님이 조금 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이제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자기를 어떻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준다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온전해질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만나게 된 순간 예수님의 능력도 확신하게 되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평가절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딱 한 가지 목적 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겸손한 모습도 보았고요 그 믿음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백부장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선포한 순간 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았다라고 이야기 되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욕도 군력도 참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마음을 입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과 또 이 겸손함이 얼마나 컸던지요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까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가난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그 상황에도 그냥 돌아갈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절호의 기회다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는 내가 놓지 못하겠다 이 예수님이 내 딸을 낳게 해주실 유일한 소망이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 신학적인 지식들 그런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이죠 힘이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응답받지 못해요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이요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서 기다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러면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은 남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믿고 고운 받기를 놓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고인이 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세대는 끝났지만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때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이 남은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우리 절박한 이 상황에서 믿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우리가 힘껏 기도해도 종종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싶어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선요 우리 삶의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삶의 절박함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냉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 거절과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도 종종 하시죠? 네 상처받았어요 네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이유와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구원이 됐든 집 안에 여러 문제가 됐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었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든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매일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존심이 뭔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 그 도움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은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회복됐어요 그 이외에 이 가난한 여인이 살아갈 삶의 그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박함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삶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딸만 회복된 게 아니라 자기가 구하고 있는 이방 그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드러내지 않아도 빛은 비춰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빛을 주신 빛으로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빛이 나고 가정도 빛이 나고 사업장도 빛이 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덩달아서 즐거워지고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덩달아서 밝아지는 그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절차한 이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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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